9일 암호화폐지가 비트베리를 서비스하는 루트원소프트가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에 메인넷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메인넷 지원으로 테라의 마이닝 토큰인 루나의 입출금과 전화번호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베리 사용자들은 테라의 마이닝 토큰 루나 보관은 물론 회원 간 수수료 없이 루나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산은 지난 5월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 접목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력은 당시 맺었던 파트너십의 연장선이라는 평입니다. 장성훈 루트원소프트 대표는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해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 제공이 중요하다며 테라 메인넷 지원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운 등 약 120여개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쉽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성 테라 공동창립자 겸 대표는 비트베리에 테라의 마이닝 토큰 루나가 탑재돼 루나 홀더들이 더욱 편리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창립자 겸 대표는